있어요. 술 마셔요? 아니요. 뭐 데리러가? 아니요. 여자 동기들 모임인가? 남자들도 있어요. 아 예, 스님. 예, 감사합니다. 아 식사는? 아 금식 수행. 아냐 예 죄송합니다. 예 들어가십시오. 예 감사합니다. 아. 아 됐어요. 아 됐어요 두 semana 3‌ 아 filling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김기수아 씨 퇴근 안 했어요? 김기수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